Folger 아래 까물마 변하지 않는 게 똑같지? 워만하면 싸우고 워만하면 뭐 하는 건데 무서워... 너무 무서워 아주 집에 맛, 샌드백 이런 거 있나? 닉네임 왜 그래? 왜 하필 바텀이니? 얘들아 채팅 치지 마 제발 안 치는 게 어때? 조용히 게임하자 귀엽다 아까 채팅에 비하면 너무 귀엽다 이 채팅 너무 귀엽네 날 알아본다고? 당신 누구야? 어, 투수 아닌 것 같은데 말하는 거 보면 20회 정도의 유튜버래 210회 낮은 거 봤네 실리야 실리야 옛날 거 봤구나 영상 보는데 이 언니 웃기네 자급히 하니까 그만 봐라 그만 봐 갑자기 너무 더워요 너무 과한 관심 관심은 사절이야 어그로 끌리지마 하지마 조작전 조작전 조용해 조용해 게임해 친구들 조용해 친구들 너네 반풀하면 죽인다 반풀하면 죽는다 아 아 어허 까비 헬로 넵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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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인도 먹방 내 말 다 듣고 있는 거야? 아 전판처럼 원딜에게 불만을 표현할 수가 없네 아 하하 아 진짜 아깝다 저거 저기 하핳ㅎ 하핳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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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들 재밌네 하핳 유튜브 강 나오게 잘 찍어 하핳 하핳 됐어 하우짱 하우짱 코미콘을 이쇼니 가지 못하는 건 너무 슬퍼 그치만 올해와 하우짱의 본또이 다이스키라는 매만의 유미가 되어주지 않겠냐는 하핳 할 말이 없다 유미 스킨 사주면 생각해볼게 하핳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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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미 스킨 사주면 당신의 유미가 되어주겠다는 유미 스킨 대신 사드립니다 그대의 사랑 응원합니다 투수여 하핳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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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신 던지는거야? 미신 던지는거야? 여기 왜 안아 Book 안 돼 아니 끝나고 해 끝나고 해 지금 게임 중이잖아 끝나고 해 친구 뭐가 이렇게 급해 어허 웃지마 나 이쁘다 이거만 이겨야 된단 말이야 안그러면 빨간색 뜬다고 아이 방송 욕심 과하네 아이 방송 욕심 과해 괜히 쫓아 댕기하지 나 와도 없었어 아아 아 아 아 아 아 그지갑네 아 잘못 썼네요 아 짜증나 초가스는 왜 안 움직여? 초가스 안 움직이는데? 설마 아니 설마 가운데 있는 거 보니까 나간 것 같은데? 근데 레벨 16이라서 아 아 아 야아 야아 어 와우 저기 어딘가에 아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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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먹자고?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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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게 가 와... 하... 잠깐... 초가스... 초가스 진짜... 이야... 초가스... 진짜... 진짜... 말이라도 하고 가던가... 뭐야... 우리 팀 들려... 남이형 추천... 추천 좀... 방송 잘 나왔냐? 친구들 고생했어... 진짜... 자주 잘했어... 와... 16점 올라... 망했다... 아... 16점 올라... 아... 안없어져... 이게 안됐대... 안없어져... 죄송аты... 100점이 많어... 1 Jennaыш 50점 안당... 그런 bothered는... 아무랄하게 한 줄 알게 됩니다... semaines... 달 않을... 잠시만...